오늘 2천원씩 녹화가 있잖아요 KBS 한가위 특집 2천원씩의 선물 녹화가 있는데요 오늘 당첨되세요 아 그래요 축하드려요 치열하던데 어떻게 당첨되셨네요 미적종료 미적종료 대단합니다 어제 저녁에 어제art 오늘 또 들어가면 어떻게 응원할 계획 있나요? 오늘 열심히 해야죠. 아 그러시구나. 몇 시에 오셨어요? 어제 저녁에 어제 왔어요. 굳이 당첨됐는데 이렇게 거기까지? 어제도 산옥 있잖아요. 그래서 당첨됐어요. 그것도 당첨되고 여기도 하죠. 어떻게 복이 많으신가 봅니다. 역시 좋아하시니까 찐팬이다 보니까 역시 운이 있는 것 같아요. 대운이 있는 것 같습니다. 혹시 또 이찬원씨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또 한 말씀 해주세요. 일단은 이 차는 다는 게 없어요. 이사일 맞췄으면 좋겠고요. 그럼 또 순수하지 않고 참여하고 싶은 말은 다 했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우와 말씀도 잘하시고 날마다 이렇게 패션이 멋있는 것 같아요. 그래요? 이것도 부채까지 추석특집쇼. 자랑 좀 해주세요. 그러니까 저 못봤어요. 추석특집쇼. 어디서 받으셨어요? 너무 예쁘잖아요. 어디서? 방운조에요. 너무 예쁘다. 방운조에요. 아 네. 고장주민들이 이렇게 질러주시네요. 너무 예쁘죠. 예쁘네요. 감사해요. 감사합니다. 네 고맙습니다.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. 네. 즐거운 시간 되세요. 네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